안녕하세요 멋있습니다 사룡굴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다. 관광객이 거의 아닙니다. 조용해서 좋습니다. 너무 멋지죠?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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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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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물이라서 그런가 보다. 여기 단용굴이 보입니다. 이 영상의 영상 중심부에 보이는 게 단용굴인 것 같습니다. 단용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용굴 안은 이렇게 보입니다. 물이 오 굉장히 이 안까지 그리치네. 여기가 단용굴입니다. 여기가 단용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단용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닷가 앞에서 석양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다. 바로 앞은 바다죠? 바다에 맞닿은 산에서 언덕에서 석양을 보고 있습니다. 바닷가 바위에 비치는 석양빛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있다. asta만 더ming. lions 그리고 우주의 모든 사람이ignon 한입levant 그걸 가발 Anne총양이라는 творily는 가다랑 scales, utan 솔마 bridged 나라의 검 democratic Mad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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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ajun 유 exclusion baw ax! 엄청납니다. 해가 곧 넘어가겠군요. 구름 사이로 해가 곧 넘어가겠습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내려갔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